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인생길을 굽이굽이 돌아 절실하게 노래하는 울산의 가수 김송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딸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을까며 식당일 등 온갖 험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련하게 들려오는 엄마의 슬픈 노래를 들으며 잠을 잤습니다. 엄마의 고달픈 삶을 버티게 한 노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19살 때 외삼촌이 있는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엄마와 저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세탁일을 했습니다. 저는 3년간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며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다른 세탁소에 스카웃도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의 옷을 무려 500장씩 다림질을 했습니다. 팔이 이게... 정말 팔이 부러질 듯 아팠고 늘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 때면 엄마가 슬프게 노래를 불렀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러다가는 결혼도 못하겠다 싶어 17살에 만나 10년간 나를 기다려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왼쪽 눈이 피범벅이 되는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왼쪽 각막 척추를 하게 되었고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때문이라며 자책을 했습니다. 이때도 저는 엄마가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며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 눈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던 남편이 그만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집도 집기류도 모두 빨간 딱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집에 찾아오는 무서운 사람들로 인해 공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마로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남편과 아이들, 저, 우리 가족은 모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는 가사도우미에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제 노래를 듣고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가족들의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노래합니다. 김송 씨가 부를 꼭 강민주의 해룡포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촌 교사는 오늘 하늘 아래 빈 배로 나서 있구나 채워라 그 욕심 더 해가니 이 세상이 싫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는가 내 마음 받아주는 것 어머니 봄 속 같은 그곳 회령보로 돌아가려는다 세워라 그 역시 덜해가는 이 세상이 싫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는가 내 마음 받아주는 것 어머니 봄 속 같은 그곳 회령보로 돌아가려는다 나 이제 그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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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려는다